형사 절차 형소법이 형사 절차가 개시됐을 때 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적용되는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겠죠 시행되고 있는 법이 당연히 적용될 텐데 시행 중인 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차가 종료되면 끝이잖아요 이 법이 적용되고 절차가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어떤 사건의 형사 절차가 개시돼 가지고 종료되기 전에 이때 이 법이 만약 개정된다면 바뀐다면 어떨까요 아직 이 사건이 절차가 안 끝났는데 그전에는 이 법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법 국법이죠 국법 국법이 적용되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법이 바뀌어버리면 나머지 절차는 국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나 아니면 바뀐 개정법을 적용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문제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절차를 국법을 적용하면 이 국법을 적용하면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국법을 적용하게 되면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국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다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신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바뀐 신법을 처음 다시 시간적으로 거설을 올라서 처음으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를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급 적용이다 그리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국법을 개정법이 개정되면 불구하고 국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추급 적용한다 추급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추급 적용 소급 적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이게 만약에 형법이라면 형법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소급 적용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형법 행위 시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형법이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 시에 형법이 형법에 따르면 이 행위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범죄가 아닌데 나중에 형법이 개정된 후에 개정된 신형법 즉 신법에 의하면 저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정된 신법을 옛날 이 행위에 적용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소급 적용이죠 소급 적용 개정된 신법을 옛날 그 당시 행위에 대해서 조용해서 처벌하겠다 그 당시 법이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범죄가 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소급 처벌 소급 적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급 적용 이거는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가지고 옛날 행위할 때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이걸 처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 금지 소급표 금지 형법에서는 소급표가 엄격히 금지되는데 우리 형사수용법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어떤 행위를 이뤄 처벌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아니고 단순히 절차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건지 이걸 담고 있는 게 형사수용법이죠 형사수용법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진행할 건지를 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형법에 비해서 상적으로 볼 때 소급 적용을 반드시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법과 달리 형법은 엄격하게 소급표를 금지합니다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데 형사수용법 형소법은 소급표를 금지하는 원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소급 적용을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양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절차 규정은 소급 적용을 하자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하지 말자 이렇게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형법은 무조건 소급 적용에서는 안 돼요 무조건 소급 적용에서는 안 된다 24페이지에 시간적 적용법 파트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형수법은 형과 달리 소급 적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이렇게 소급 적용할 건지 여부는 뭐라고요 결국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형수법의 부칙 형수법 끝에 있는 어떤 부칙에 따르면 법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정인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절차가 개시됐는데 종료되기 전에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 바뀐 법을 어떻게 정할 건지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법이 개정된 신법 있죠 신법 신법 시행시 신법 시행시를 기준으로요 신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국법이 조용되어 이루어진 절차였죠 진행 절차는 효로 그대로 인정하자 다만 신법 시행 이후부터는 바뀐 신법에 따라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자 결과적으로 어때요 신법 시행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국법이 조용된 것이고 뒤에는 신법이 조용된 거잖아 이런 우리 형수법 부칙의 태도에 대해서 학자들은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렇죠 허급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잖아 국법 적용 신법 적용 이렇게 나누고 있죠 국법도 적용되고 신법도 적용되고 있으니까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판례를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판례 박스에 1번 판례 1번 판례가 2번 판례를 기억할 만한 판례입니다 1번 판례는 형설차 개시 중에 형수법이 개정됐다 되어있죠 이런 경우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 증거 조사 절차 이건 어때요 신법 시행되기 전에는 국법에 따라서 진행 절차를 인정해주겠다고 그랬죠 효력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이 증거 조사 절차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항소심 즉 2심 법원 항소심이 다시 절차를 진행한 게 가능한가 안 되죠 우리 법의 태도는 국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절차 효력을 인정한 게 우리 형수법 부칙의 태도니까 이렇게 효력을 부인하고 또다시 다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때요 나머지 절차는 신법을 적용하자 그렇죠 나머지 절차는 신법 절차를 진행한 것이 허용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법에 따라 진행된 1심의 증거 절차 효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지금 현재 나머지 절차가 있다면 그 나머지 절차만 신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보니까 일반 범죄하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범죄와 반의사 불벌죄라는 표현이 있죠 일반 범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반의사 불벌이다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의사에 반해서 불벌 벌하지 못한다 처벌하지 못한다 못하는 범죄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 피고인은 당연히 자기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죠 피고인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겠죠 피고는 당연히 자기를 처벌을 원하지 않을 건데 피고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는 없고요 누구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느냐 바로 피해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로 밝히면 그때는 국가가 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 대표적으로 폭행죄 폭행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가지고 피해자 합의금 받고 경찰에 가서 저는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명시로 밝히면 폭행 범죄자는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의사별죄예요 감사로 얌전히 바이러스 감사로 위치한 자막 및 자막